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콘서트가 이번에 영화로 찾아옵니다. 공연장에서 느꼈던 영웅시대 여러분의 함성 소리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가슴이 막 펑쳐오르는데요. 콘서트의 생생한 현장은 물론이고 콘서트 준비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영웅시대와 함께한 첫 투어의 감동과 행복을 다시 한번 느껴볼 수 있는 특별한 시간 3월 1일 CGV에서 만나요. 더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